성준씨 성준씨는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? 시원할 것 같아요?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진영이한테 나 먼저 한 다음에 하라고 하셨거든요 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왜 시원할 거라 말을 하죠? 제가 귀찮게 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 않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진영이랑 차석영씨 우리 엄마가 손대는 걸로 끝났어요 석영씨 애까지 데리고 시집 올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 빨리 결혼해야 돼요 저 먼저 간담회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막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영씨랑 석영씨 잘 됐네요 김성준씨 저한테 프로포즈 안 해주실래요? 전연 Brusse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